전기 울타리 그래서 애들이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는데 요즘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계속 똑같은 나무만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어버릴 거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전기 울타리 지금 나뭇잎 뭐 먹고 싶은데 계속 보는 거 같아요 귀여워 그래서 동요 중에 곰새 마리 있잖아 곰새 마리 곰새 마리 하면은 공 몇 마리가 나요? 3마리요 아빠공 엄마공 3마리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한집에요 한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단독생활을 해요 한 엄마랑 엄마공